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이오톡 스택이 되겠구요 코드번호 0860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3시 37분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바이오톡 스택 남겨 차트 분석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조금 이제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톡 스택 현재 시가총액은 2442억 2442억의 퍼가 적정퍼가 이제 10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의 모든 종목들의 적정퍼는 10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2442억이 나왔는데 한 240억 정도의 단기순이익이 나오게 되면은 곱하기 10을 하면은 적정주가 240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을 항상 꾸준하게 관찰하는 그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도 요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적정주가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하시면은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퍼가 10 이하로 되게 되면은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면은 차근차근 매집을 해가지고 수익을 보자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만약에 계속 오른다면은 시가총액은 계속 커져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시가총액은 계속 계속 낮아집니다 네네 그래서 적정주가 퍼를 선을 딱 그으신 다음에 그 종목에 대해서 좋은 종목 수익이 잘 나는 종목인데 뭐 대외적인 악재나 김정은이 미사일을 쌓거나 아니면 해복탄 실험을 한다 그러시면은 대내적으로 빠지는 이런 하락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퍼 10에다가 선을 걷고 거기 아래로 내려 나가면 아 매집을 시작해보자 요렇게 해가지고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죠 네 좀 이상한 얘기는 했는데 아 이상한 얘기가 아니죠 공부하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지금 셀트리온이 최대 주주 아 2대 주주죠 11.5% 1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수혜를 받으면은 같이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되고 강종구 대표님께서 13% 정도 윤석천 대표님도 한 1.08% 조금 코털만큼 갖고 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동사는 이제 의약품 농약 식품 화학물질에 대해서 안전성 유효성 평가 그리고 약효 검색 동물실험에 신기술 대체되는 기술을 영위하고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안전성 평가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안전성 어 뭐 셀트리온 제약에서 항체 치료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뭐 1상 2상 3상 같은 거를 이제 대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정말 효용이 있냐 효과가 있냐 안전성이 있냐 요런 유효성 평가를 검사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셀트리온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렇게 망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뭐 테드의 주주님께서 어느 정도 좀 조금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는 요거를 만약에 16%를 만약에 갖고 있는 개인주자분들이 있으면은 카카오 아 바이오토 스택의 그 대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가를 좀 더 살려고 하는데 셀트리온이 또 아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는 조금 이제 좀 믿음직한 거죠 그래서 그 안전관리 규제 시향에 따라서 비임상 CRO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가 정부에서 안전관리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마이너스 1억 정도 됐는데 사실 뭐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뭐 마이너스 1억을 뭐 1억 해가지고 1년에 못 벌겠어요 이 좋은 회사가 그리고 지금 부채비율도 100% 안 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퍼는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떼서 안 나와 있지만 예전에는 퍼가 33.33% 지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나와줘야지 조금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서비스 벤처기업 투자 연구개발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하죠 안전성 검사 유효성 검사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독성평가도 하고 효능평가 병리판독 네 그런 거에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스토구셔를 좀 많이 했어요 직원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3자 배정을 했다 아 주주 배정을 했네요 그렇게 했고 보시면은 오늘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집을 할 수 있었다 아랫동안의 모든 물량을 받아줬다 상한가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것들은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매집이 상승이 나왔던 거고 그 부분을 지켜주면서 오늘 반등을 한번 4%까지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등이고 보시면은 상승폭 대비해서 상승폭 대비해서 중심선을 지켜줬다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어디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지만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이 간다면 셀트리온이 간다면 추가적으로 가는 놈이겠다 셀트리온 여기까지 다 매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톡 스택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여기까지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갈 것 같은데 아니면은 전고점을 뚫던가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다 사겠죠 다 사람들이 다 사겠죠 왜냐하면 여기 가격은 여기 뭐 그 정부 아니 그 테마로 있기 전에 가격인데 유스가 없을 때 가격 다시 오면 바로 사야 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스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바이오톡 스택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계속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계속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5에서 12프로 갈 수 있는 무료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검색창에다가 AP투자연구소를 쳐보시고요 그 상당 링크 위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해 줍니다 AP투자연구소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시면 그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하루에 10에서 15% 갈 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7시 39분부터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살피면서 천천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무료 종목을 받기 전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무료 종목 전에 꼭 보시라고 해가지고 실시간 대응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매수 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손절갈 이탈시 매도 전략을 취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개천에서 용제난다를 치시면은 김용재 소장님의 브이로그를 볼 수 있고 항상 10시에서 11시에는 이제 장중 라이브 방송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시장 흐름이나 시향 분석 같은 것들을 한번 가져가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텍, 오텍이라는 종목 오늘 아침에 9시, 3분 9시에 나가서 바로 12.89%까지 수익을 내드렸고요 AJ 네트워크도 오늘 단기적으로 해서 수익을 한 4.96% 드린 다음에 좀 어느정도 물량이 빠지면서 손저가를 이탈하고 목표가는 달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투자 AP 투자 연구소 카카오톡 친구투자 하시면은 그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셔가지고 혜택도 받아보시면서 주식 강의, 교육자료 그리고 주식시장 분석, 예측 분석 자료 제공을 해드리니까는 오셔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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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